흩어진 제자의 이정표가 있습니다. 이 답 가운데 오늘 다윗에 대해서 나왔습니다.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 세 개가 중요하죠. 우리 흩어진 제자에게 봐야 될 것,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왔습니다. 두 번째, 아가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. 세 번째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. 이 세 개를 알아야 다윗의 여정을 아는 겁니다. 다윗의 이정표를 아는 거죠. 다윗은 렘넨트 때와 왕이 되었을 때와 기도가 똑같았어요. 다윗은 렘넨트 때와 왕이 되었을 때와 기도가 똑같았어요.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입니다. 여기서 두 가지 참고해야 돼요. 골리앗이 무기만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. 골리앗이 무기만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.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? 이건 모르고 안 돼요. 이 부분은 안 돼요. 벌레스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했습니다. 이게 비밀입니다. 그때 다윗은 요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. 결국 이 대결입니다. 여러분 지금 사단 악한 영들은 여러분 집과 자녀와 우들을 막 저주하고 있다. 그때 다윗이 나가서 한 대답입니다. 권리아 보인 대답이요. 절명에 의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. 나는 네가 모욕하는 요호와의 이름으로 이겨왔다. 이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 악한 허감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여러분은 요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이름은 예수는 요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. 그 이름을 이마누에라 이랬어요. 그렇죠.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. 굉장한 전쟁입니다. 영적인 눈을 뜨고 시작됩니다. 다윗은 성전 만들기 전에 망대를 세웠어요. 1천망대 흩어진 제자들 오늘 많은 우리 과학자들 군인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. 많이도 해야 되지만 절대 망대를 세우세요. 그것입니다. 지금 모사님들 현장에 절대 망대 하나씩만 세워보세요. 저의 확 바뀔 겁니다. 해보세요. 절대 망대 다윗은 혼자 1천망대죠. 그리고는 성전 준비를 한 겁니다.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? 다윗은 성전 입당하기 전에 슬로 모양 날들죠. 한테 시작되나요? 최저희의 수 Soldologue 시 Soldaton 연습 시작 마지막 경우는 다윗이 시작되어 다윗이 시작되어 다윗이 복량의 Normal dlatego 다윗 donne. 일단 다윗으로 방해 다윗을 새롭게 시작되었죠. 다윗이 exemplo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싸움의 승리해라 전 현장살리는 망대 세월아 전 도 중에 전 도여 성교 중에 성교인 교회 템플 전쟁 아닙니까? 그렇죠. 메이슨 전쟁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서 전도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서울 거치시행계 다민족이 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 그게 다민족 성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친구들 데리고 놀러 가자 할 때 교회 와야 돼요 그렇죠? 예배하러 가자 그것이 쉽지만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 시로 가자 할 때 교회로 와야 돼요 그 시스템이 없는 이상 다민족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병든자들이 편안하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교회에요.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미넌트들이 꿈을 펼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레미넌트들이 꿈을 펼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레미넌트들이 꿈을 펼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굉장한 금토일 시대의 핵심 시대에 열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세계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